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너무나도 자주 먹는 이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은 바로 소시지나 햄입니다. 가공육이라고 하죠. 이러한 가공육은 먹기도 편하고 맛있어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이 발암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약 8년 전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 비소처럼 바람 위험성이 큰 1급 바람 물질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공육을 만들면서 고기를 절이거나 또는 발효, 또는 훈제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발생되는 화합물 때문인데요. 리트로소 화합물이나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입니다. 특히 가공육의 색을 좋게 하고 저정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첨가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을 많이 먹게 되면 장애인 내벽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 결국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전리선 암과 최장암 발생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결국 가공육을 1급 바람 물질로 선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공육을 안 먹고 살 수도 없죠.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양을 좀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가공육의 양은 50g입니다. 즉 매일 50g 이상 가공육을 먹었을 때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하루 50g보다는 적게 먹는 것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50g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프랑크 소세지 하나가 크기에 따라서 50g이 훌쩍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스팸 같은 햄도 몇 조각 먹다 보면 바로 50g이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하루에 50g을 넘게 먹었다고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연구에서도 나온 것처럼 매일 먹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떤 날 50g 이상 많이 먹게 된다면 그 다음 날은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공육을 먹는 양을 조절하시면서 가능한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소세지나 햄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타거나 익혀지면서 리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이죠. 또 익히지 않고 그냥 먹어도 위 안에서 위의 계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질산 나트륨은 가공유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빌어서 말린 건어물에도 들어있고요. 또 젓갈류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의 잔리농도를 규제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러한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물질로 생성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소시지나 햄을 보통 구워서 많이 드실 텐데요. 굽는 방법보다는 삶아서 조리하게 되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부터 더 안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붉은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서 먹는 것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가공유도 가능한 삶아서 드신다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을 바꾸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건데요. 오래전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C나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제가 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육류와 함께 먹으면 바람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식품 10가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식품들을 보면 깻잎, 부추, 마늘, 고추, 양파, 귤, 다시마, 김치, 우유, 녹차입니다. 특히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구웠을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을 줄여주고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그리고 부추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가급륙에 있는 물질을 흡수시키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음식 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식사 중에 이것을 함께 먹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제가 비타민C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최종화면에 링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식사 중에 또는 식사하고 바로 드시면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빈속에 먹게 되면 속이 쓰리고 아픈 위장장애가 있기 때문에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점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육류가 위에서 소화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을 최소화시키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먹는 도중에 또는 먹고 나서 바로 비타민C를 함께 먹게 되면 발암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가공륙 하지만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가능한 발암물질을 최소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러한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